인스티트2의 첫번째 실험대상 아랩에 외형은 저렇지만 감정이랑 생각을 할 수 있는 1세대 신스였거든 우리들이 와, 그들이 만든 유일한 두 대의 프로토타입이야 이하고 니기 너의 형이 우리의 형이 너의 형이라면 기억할 수 있겠지 너는 잘못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인스티트2를 탈출하는 걸 도와줬었대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만 우리의 프로토타입의 혀, 충분히 들어봤어 너와 저에게 얘기해야 할 수 있겠지 이제는 그러니까 니 형제란 말이지 닉 너의 형제야? 너의 형제야? 만약에, 저의 형제는 저는 그의 형제는 그의 형제는 우리의 형제는 우리의 형제는 우리의 형제는 가족이 나의 형제? 저는 이 형제는 내가 생각할 수 있겠지 어쨌든 우리의 형제는 나중에 하자 나중에 우리의 형제는 우리의 형제는 우리의 형제는 닉 너는 믿지 않는다 내가 너는 다시 다시 만난다 너의 형제는 나를 믿어달라고 할 순 없지만 뭔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지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지 그녀가 시니스라고 생각을 하냐 나 카스미가 로봇인지 아닌지 내 생각을 묻고 있어요 왜 묻는거지 대답에 따라서 그녀의 세상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대동스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숨지 않고 시리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는데 만약 인간이라고 해서 바깥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녀의 세상이 그녀의 세상이 정체성에 혼란이 올거라 이거지 나는 신스한.. 나는 사람인데? 나는 휴먼 난 신스가 아니야 당연히.. 나는 당신을 질문하지 않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첫번째 기억은 뭐요? 제시엄, 너 먼저 내 인생 얘기 딸이 너한테 해주지 않을거야 네가 먼저 얘기해 난 연구소에서 태어났어 인스티튜트에서 내 머리를 막 밀어내고 네이럴 프로세스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그것은 매일 일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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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럼 나도 얘기해 줘야 되잖아 예의장 상도독인데 야야 땅끄님 생각해 감사합니다 이게 내 기억이오 당신 기억은? 아.. 넌 어브 이어 비즈니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닐텐데 폭탄이 A를 누르면 폭탄 터질 때 그 기억이고 난 내 집에 있었던 게 기억나고 난 내 집에 있었던 게 기억나고 폭탄이 떨어진 게 기억나 그리고 우리는 볼트를 향해 달렸지 그리고 우리는 냉동되었지 그리고 우리는 냉동되었지 나는 유일한 생존자야 그 전의 기억은 없소 그 전의 기억은 없소 우리는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기억이 완전 다른 현실이게 느껴져야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오 말하는 게 세뇌하는 거 같아 혹시 카스미도 그렇게 세뇌를 시켰나 넌 로봇이야 라고 그짓말은 하지 않겠지만 설명을 해주겠다 트라우마든 질병이든 마음을 따라 sterる 하지만 우리의 진심으로 아시 mario 너의 진심으로 뭐 말려 카스미는 어딨나 충분히 들었다 카스미는 어디지 카스미는 보통 카스미는 어디지 그쪽에서 혹시 일이 시즌 아케이디아는 너의 주님을 볼 수 있어 길거리지 않는다 카스미는 어디지 이 로봇은 다른 상황이 당신이 알고 있는 기억은 만들어진 걸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게 정말 당신이 확실한 기억이냐 심어진 기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인스티튜트는 제가 박살냈어 다 아작냈지 내가 정말? 끝났다고? 더 이상 이제 커서 그 요원들이 없단 말이오? 더 이상 노예도 없고 하지만 그것은 또한 기능을 잃어버린다 우리의 기원은 잃어버렸다 말하자마자 미안해 미안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을지 큰일을 당신은 우리의 감사함을 가지고 있으나 당신은 다른 게 필요할까? 나는 레일로드였어 나는 레일로드였어 레일로드가 신스 우호 조직이었잖아요 이 얘기를 좀 해주면 나한테 좀 더 도와줄래? 나는 신스 도와주는 그룹 중 하나였던 레일로드, 정말? 내가 왜 그룹에 도와주는 그룹 중 하나였던 신스 도와주는 그룹 중 하나였던 그룹 중 하나였던 네, 당신의 죄인은 인스튜트를 파괴했다니깐 하지만, 인스튜트를 파괴했다니깐 나를 되게 무섭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일단 신스를 도와주는 네일로드에 있었다고 얘기를 다시 하는 거에요 혹시라도 마음을 바꿀까 싶어서 어수펄 김앤옥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쨌든 미안하오 죄송합니다 저는요 너의 마음이 맞은 곳이 그리고 내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절한 위험을 즐기고 있으며 당신의 죄인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아카데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인스튜튜트를 찾았을 때까지 혹시나 내일로드가 탈출시킨 그런 신스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텐소 당연히 자, 카스미를 만나러 가자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마 당신은 충분히 걱정하지마 당신은 3몰로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 3몰로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들어와요 당신은 바로 그곳에 계십시오 당신은 오늘 여유로운 장 상이야 당신은 잉시오 당신을 안쪽으로 만나자 당신은 차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이 당신은 나의 집중이 당신은 나랑 당신의 집중이 당신은 내가 당신이 니가 카슴이구나 카슴이구나 카슴이 나가노? 카슴이 나가노? 카슴이 왜그래 근데 어 난 탐정이여 뭐라구요? 나를 위해 왔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사람들은 나를 돌봐준다고요?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진실이 뭐? 진실? 그들의 딸이 아니에요. 난 신스라고요 자기가 신스라고 100% 믿고 있는데 어 너 진짜 딸이 죽었다고 다른 딸이 그 딸을 대체할 수 있냐 이거지 음 넌 그냥 혼란스러운거야 이장의 한 부분이지 그런 혼란은 사춘기가 온거야 난 그냥 혼란스러워 난 그냥 혼란스러워 다들 혼란스러워 인생의 한 부분이지 좀 수긍을 하고있죠 아카디아 좀 수긍을 하고있죠 여기가 더 많은가가 있어 근데 난 이 밑에선 여쭤면 되야 되요 난 시간이 없지 않아 난 오래지않아 아카디아에 문제가 있다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지? 이 이야기가 길어요 난 그냥 어떻게... 잠시만요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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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좋다. 답답하네 그것은 당신이 하는 거 맞지? 그것은 당신이 나를 향해 왔어. 당신이 나를 향해 왔어. 큰 비밀이 있대. 이 섬에... 실종된 여자를, 소녀를 찾는 것보다 더 큰 일일 거라고. 무슨 말이야? 어디서 시작할까? 당신은 디마가 모든 컴퓨터를 봤어. 당신의 기억을, 아니면, 뇌마의 정보를 찾는 것 같다. 아니면, 아니면, 기억이 잠겨져 있다고? 메모리가. 그리고, 네네, 궁금했어. 한 달 정도의 생활의 경험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은 내가 봤을 때. 디마는 디마가 만들어졌어. 하나는, 멸시가 멸시가 넘어갔어. 하나는, 아일랜드에, 죽음이 되어졌어. 디마는, 네네, 우리가 우리의 실수는 하나는, 또, 두번째, 디마는, 기억이 잠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기억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왜 안개가 생겨났으며, 그 핵폭팔 이후의 이전의 어떤 기억들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것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아요. 저는 그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저는 너무 기쁘지 않았다 저는 디마, 페르넨, 체스, 랍스키에 랍스키에서 랍스키에 가고 있는 곳에서 그 다음에는 제 개인의 호기심을 갖다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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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하지만... 이제cion이 되어있어 저는 페르디의 트미널에서 퇴근을 결정했지만 그와 디마가 너무 가까워진다 maximum 지금... 괜찮은거지... 터미널을 해킹하면 어떨까? 헷킹해서 알아내면 되잖아 정말 이 원하시는 게 나의 가장 좋다는 생각 확실히. 좋은 운은 어느새 한 게 있다면 알려주지 activist 옵션 쾌가 있는데 해킹을 하던지 디마하고 얘기를 하던지 가장 쉽게 깨려면 그냥 디마랑 얘기를 해서 저는 이파이터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 되겠지. 어려운 방법은 해킹을 하러 뒷구녕으로 들어가거나 창고로 뭐 들어가거나 하지만 나는 이파이터니까 설득으로 한방에 해결을 어려운 길은 가지 않는다. 렛츠고 이 사람은 누구지? 약간 애들이 생긴 게 다 동양인처럼 생겼어요. 디마 디마 카스미의 호기심 카스미는 당신의 기억들을 봤어요. 죽음의 희망을 봤어요. 죽음의 희망을 봤어요. 왼쪽의 희망을 봤어요. 확실하지 않, 기억나지 않나봐. 자, 자, 여기서 이제 이파이터의 진가가 나오죠. 얘네는 지금 자기들이 섬을 파괴하러 온 게 아니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카스미가 너무 걱정이 큰 거라고 누구야? 이 아카디아는 원자교 애들하고 그 항구 애들하고 사이에서 중립을 철저히 시키고 있네요. 안개로 인해서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이 섬은 안간다는 거죠. 그는 망가였다는 거죠. 마트는 잊고, 새로운 섬이 테크티스가 정말 낙지 않습니다. 이 섬이 이 섬이 완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섬을 가지고 그들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디마의 처음 경험은 그 섬에 있는 컴퓨터백에 있는 도장에서 그 섬에 있는 전쟁의 시스템과 마트는 텍티스의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크티스가 맡기고 그리고 디마의 기억을 하고있다. 우리는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지. 하지만 우리는 이 해외에 이 해외에 계신데요. 이 해외에 있는 해외에 계신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해외에 계신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 뒤로 돌아갔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을 도와줄까? 이 해외에 계신 것을 알아냈다. 아듬의 배에서 아이들에게 도와줄게. 아이안에 계신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역사원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메모리뱅크에 가게 될 때 디마와 나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 시스템을 통해 전체 시스템을 통해 일반적인 해외에 계신 것을 알아냈다. 내 개인적인 해외에 계신 것을 알아냈다. 내 개인적인 해외에 계신 것을 알아냈다. 그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뱅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 걔네들이 얘네들한테 한쪽 편을 어디든지 선택을 하라고 강의를 했었고 알았어. 일단 당신의 기억을 찾아오겠소. 우리가 행복한다면 아듬의 배에서 아이들에게 아듬의 아이들에게 하지만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보내주게 될 것이다. 하나 더 말할 때 어떤 건 아듬의 아이들에게 아듬의 아이들은 직접 위험하시지 않으시지 아듬의 아이들에게 꼭 물어봐라. 물어봐라. 물어봐, 뭐? 이거는 옛날 발렌타인하고 제가 처음 파티원이 된 거라서 관계가 좋아져서 지금 얘가 나한테 맑은 거예요 옛날에 한글이 돼있던 거죠 그니까 디에잇이 전에 원래 저장되어 있던 한글패치인거죠 원래 있던 동료니까 CPG는 그 시점에 꽤 새해 그 시점에 꽤 새해 흠흠 흠흠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냥 사바퀴즈가 흠흠을 닦아낼 수 있었는데 그 시점에는 그들은 정확히 나한테 버리지 않았는데 왜 너가 내버렸어? 왜냐면 제가 메어의 아들에게 죽였어요 15살이 약 15살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어쩐지 신스가 다이아몬드 시티에 이렇게 있을리가 없는데 어린이 로버츠가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그 시점에 흠흠 그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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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시점에 곡이 도착했을 때 도착한 집까지 내가 죽을 건 요 창번에 난 그 시점에 그들이 Communication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네. 신안한 아버지가 그웅이 몽이던个 여성과 행복을 넘어갈꼆을 위해서 손을 바 nimble고 turb놀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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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니스 굉장히 싫어하거든 거기서 정착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가슴이 만나라고 했지 이곳은 당신의 집을 가진 곳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짧은 소식은, 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가슴이 만나라고 했지? 일어나고 놀고 있네 아, 왜 일어나? 같이 앉아있지 디마가 도움이 될 것 같지? 아, 아담웨은 아담웨은? 아니면, 아직 뭔가를 숨어 있는지? 그 기억이 될 것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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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웨은 아담웨은? 원자교회들을 뚫고 지나가서 그들의 기억을, 아니, 디마의 기억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패러데이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그들의 기억뱅크에 접속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원자교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귀찮게 뭘 잠입이야 아, 걱정하지마 기억을 가져올게 아, 걱정하지마 자... 가자 발렌타인은 무조건 좋아하는구만 디마의 터미널에 접속하시오 잃어버린 기억을 찾으러 카스미가 인간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카스미 본인 자체는 자기가 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전 구울... 구울 어디있지? 여기 구울 한 마리 없었습니까? 그.. 이상하네 내가크... 꽃의 구울이 여기 어디있을텐데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겁나 머네 빠른 이동이 아직 안 돼서 아이씨 겁나 멀어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것도 방사능 물일 거 아니야 뭐지? 뭐지 어이구 오오 맨 마리야 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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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한대씩 죽어봤네 어이구 뭐야 보스풀 아스 아사나기님 팽가기감사합니다 야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이구 오우 쭉쭉 올라간다 여기로 여기로 뭐 여기로 뭐 뭐 어딜 기간총 포탑이 보이던데 아 저거 뭐 걸려서 안맞네 아 뭐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